그러면 먼저 제주 4.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.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. 투표 다 하셨습니까? 네, 투표를 마치겠습니다.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석 177인 중 찬성 169인, 기권 8인으로서 제주 4.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